자 9월달 평가한 시험 미적분 같이 확인 한번 해볼거고 6월달과 난이도 비교 살짝 한번 해봅시다 6월같은 경우는 27번이 계산이 좀 다소 많았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었으나 어쨌거나 계산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한가지 더 9월달 27번은 허무할 정도로 쉽거든 그래서 이제 단적인 난이도만 비교하면 6월달 27번이 훨씬 더 어려웠다 자 그 다음 28번 비교 한번 해보자 자 28번 문제 기억날거야 자 역함수 정지에 있어서 미분계수 일단 구하는거고 자 이제 뭐 어렵진 않아 할게 많아서 얘도 일단 계산이 많았어 자 근데 올해 나왔던 9월달 28번은 자 그냥 이제 적분 퍼즐인데 퍼즐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 그래서 6월달과 비교했을 때 28번이 훨씬 더 어렵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일단 6월달은 자 그 이제 함수 개형 관련해서 자 어쨌거나 뭐 둘다 더했을 때 뭐 값이 특수한 값이일 때 어떻게든 출원하는 건데 자 올해 29번은 너무 쉽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더했다는 어려웠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30번이야 6월달 30번 물론 계산이 어느정도 일단 있었고 탄젠트를 일단 활용하는게 맞긴 한데 자 9월달 30번이 계산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이것저것 점근상 관련해서 따실 것도 있고 차의 함수까지 일단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그냥 둘의 시험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냥 30번 자체에 몰빵하신 것 같아 자 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6월달 시험은 킬러라는게 없었어요 자 미적분만 봤을 때 킬러가 없었어 자 근데 9월달 시험은 그래도 킬러인 30번이 있지 않나 자 이것도 이제 수능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어쨌거나 해설은 제가 27을 생략하고 28하고 30까지 일단 가볍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28번 문제는 적분 퍼즐 뭐 대표적인 유형인데 퍼즐을 일단 생각보다 쉬워서 일단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 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 fx는 실수 전체 입합해서 연속인 2개의 함수를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z를 다음과 같이 관계식처럼 일단 주셨는데 자 먼저 눈에 띄는 거 자 z라는 것은 자 f'에 2의 x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sin의 pi의 x라고 일단 돼 있는데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이 x라는 값이 정수면 자 무조건 0을 지나가니까 자 결국 이 앞쪽만 보면 0,0과 1,0과 등등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고 x도 마찬가지야 0,0과 1, 이런 식으로 일단 지나가게 된다 자 뭐 이 정도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 거 일단 봅시다 자 함수 gx는 역함수를 가지면서 다음에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얘를 구하자고 일단 돼 있거든 자 눈에 띄는 거 일단 보자 자 현재 주어진 조건들은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고 자 뭔가 2x로 있었던 걸 x로 일단 바꿔야 되니까 구간을 바꾸기엔 뭔가 치환 적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자 얘는 sin을 일단 베이스로 쓰고 있는데 아니라 될까 cos이 일단 곱해진 거고 자 어차피 얘 적분하고 얘 미분하면 이런 형태 만들 수 있으니 결국에 부분 적분까지 가야 된다 자 뭐 계산은 쭉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어진 관계식을 어떻게 깔끔하게 쓸지 자 애 부터 일단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어차피 0부터 1까지거든 자 우리 g 관련해서 일단 먼저 얻을 수 있는 거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니까 자 그래도 0부터 일단 의심 한번 해보자 자 g의 0이라는 것은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원점 지나고 원점 지나가니까 0이에요 자 그리고 g의 1이라는 것은 얘가 1,0이 1,1 지나가니까 0 더하기 1하면 1이라서 얘는 1이야 자 그럼 뭐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함수는 자 역함수를 가지면서 자 증가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얘가 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까지는 일단은 약간 불필요해 보여 자 그럼 대략 그림자 요정도 일단 표현해보자 y축과 x축이 있다라고 치고요 원점 지나가고 1,1을 지나가는 상태고 자 그냥 내 마음대로 일단 그릴게 g가 이 정도 일단 그려진다라고 치면 자 좌변에 있는 자 0부터 1까지 역함수의 정적분 얘는 수학2 얘기야 자 그럼 이러면 되지 않나 얘가 지금 현재 1이니까 0부터 1까지 이만큼 부분은 자 내가 g를 이용해서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직접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구하면 되니까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이 1에서 자 이 정적분 값을 잘 빼줌 되니 자 이 식의 왼쪽을 조금 다시 써주면 자 얘는 1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의 x에 d의 x라고 일단 먼저 쓸 수가 있고 자 근데 이 오른쪽을 보니까 이 안쪽에 복잡하지만 충분히 g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얘부터 얘까지의 식은 결국 gx 빼기 x랑 똑같으니 자 두배의 0부터 1까지 자 g의 x 빼기 자 x에 d의 x가 되고 자 뒤에 4분의 1 들어있는 것은 자 잊으시면 안되겠죠 자 그럼 누가 봐도 이 식을 잘 정리하면 자 0부터 1까지의 g라는 이 값이 자 얘는 어떤 상수로서 일단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 자 잔계산 나름 한번 해봅시다 1 빼기 0부터 1까지 그냥 요렇게 일단 쓸게요 자 얘는 2배의 0부터 1까지 자 그리고 자 2의 x를 자 얘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냥 전체 빼기 1이라고 일단 써주고 자 이거 더하기 4분의 1이야 자 옮겨서 써주면 3배의 0부터 1까지 g를 정적분한 것이 자 나머지 옮기면 자 얘는 2 빼기 4분의 1이니까 자 4분의 7이 되고요 자 결국에 0부터 1까지 자 g의 x에 d의 x는 12분의 7이 되죠 자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이 또다시 일단 이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 g라는 것을 새롭게 일단 재편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다시 출발하자 0부터 1까지 gx랑 똑같은 것은 이 식을 도입해서 일단 쓰면 되니까 그대로 f'에 2의 x에 sin에 π의 x 자 더하기 x에 d의 x라고 쓰시면 되고 얘가 12분의 7이야 자 그럼 퍼즈는 딱 한 가지거든 어차피 얘네 일단은 바로 직접 계산이 되고 얘의 계산만 먼저 해주면 2분의 1이니까 자 얘는 12분의 6이 되고 왼쪽으로 옮겨주면 자 남은 것만 일단 씁시다 결국에 0부터 1까지 f'에 2의 x에 sin에 π의 x라는 것이 1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일단 왔어 그럼 이 형태랑 이 형태를 보면서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치안적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부분적분 일단 당연히 해주셔야 되니까 자 우리 잔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의 x를 제가 t라고 일단 두면 구간의 0부터 2까지 일단 맞춰지고 f'에 t가 되고요 자 그리고 sin에 2분의 자 얘는 t에 그래서 2분의 pi에 t가 일단 되고 자 2의 d의 x가 d의 t가 되니까 자 dx는 2분의 1에 d의 t가 되고 얘가 12분의 1이다 자 약간 좀 번잡한 거 일단 정리하고 합시다 자 2분의 1 다 이제 옮겨서 일단 곱해주면 2 곱하면 되니까 얘는 6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이 형태 충분히 일단 만들 수가 있고 자 얘는 서로 다른 종류 아직 모르는 함수에 f가 있고 자 두 개 곱해져 있으니 마지막에 부분적분 하셔야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얘 그냥 두고 앞에 거 일단 적분하면 f에 자 t가 되고 sin에 2분의 pi에 t가 나오고 0부터 2까지인데 자 다행스럽게도 얘 때문에 얘는 모르지만 얘가 지금 0이 되니까 얘는 살아야죠 자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자 얘는 미분하면 sin 미분하면 cos이니까 2분의 pi의 cos의 2분의 pi의 t 자 그리고 얘 적분하면 f의 t가 되고 자 얘가 또다시 일단 6분의 1이다 여기까지 일단 잘 맞춰지니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을 일단 써봅시다 자 뭐 마이너스 pi의 2 다 곱해주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cos의 얼마니 자 2분의 pi의 t에다가 ft의 d의 t 써주면 제가 마이너스 3에 5분의 1이 돼서 그냥 원하는 게 일단 바로 구해지니 어려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자 어쨌거나 3번이고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5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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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